와아 드디어 이제 대리를 진짜 대리를 진짜 오지게 많이 뽑아주다가 이제 본계정을 100개를 질렀습니다 해돋기를 본계정 오늘 요거 틀어야지 본계정 안뜨면은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돼 안뜨면 안돼 바로갑니다 시청자들 까는대로 그대로 가야겠어 아 소리좀 키우고 님들아 무조건 뜰겨 100갠데 안뜨겠어 뜰거야 안뜨면은 안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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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다시 다가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불길한 얘깐 그런소리 하지마 노래 바꿀꺼니까 체으로도 옮길꺼니까 그런소리 하지마 크림슨헌터랑 초월클래스 저격이에요 노래 넘겨 아 하나는 뜨겠지 설마 이 세개중에 하나가 안떠? 이거 크림슨이랑 초월클래스 세개중에 하나가 안뜬다고 말이 안되지 그거는 하나는 떠 괜찮아 하나는 뜬다니까 하나 둘 아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어 어 아 진짜 이러지마세요 진짜 아 진짜 이러지마세요 아 진짜 화날라그레 오바야 이거 아 진짜 오바야 그만좀 하자 좀만 쉴게요 안되겠다 이거 아 지금 보니까 다 이상한것도 사람들 지금 사람들 다 이상한것도 초월클래스 하나도 안뜨네 봐봐 봐봐봐봐 이럴줄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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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뜨고있어 지금 좀 쉬어야 돼요 이거 어 오바야 이거 안뜨면은 가자 가자 해외 1, 2, 1, 3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Abort 느낌 안 좋다 이거 느낌 안좋다 잠깐만요 느낌 안좋다 살살 안좋아 느낌 노래 바꿔야돼 느낌 안좋아 슬슬 안좋아 이거 느낌 살살 존댄거같아 지금 오바야 이거 오바야 이거 진짜 아 진짜 오바야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오바야 아 진짜 오바야 아 뭐하나 떠야돼 하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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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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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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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짜증나네 진짜 안뜨냐? 진짜 안뜨냐 이거? 진짜 안뜨냐? 오바야 이거 진짜 안뜨냐? 아 진짜 안떠 이거? 걔 오바야 안뜨면 오바야 이거 광클 얘기하면은 바로 강퇴합니다 나 지금 예민해 상당히 예민해 광클 얘기하는 순간 강퇴할거에요 진짜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아 서브 바꿨어 바꿨어 아 20캠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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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하나씩 갈거에요 지금 하나 둘 셋 아 으아아아아악 Alter C VA 아 아 아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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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현저타임 현저타임 아이소 나머지 9개 광클할게요 아이소 아 최고급 하나도 안 떴어 봐봐 이럴 광클이 안좋아 최고급 하나도 안 떴잖아 아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다 팔라딘 나왔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아 진짜 울뻔했어 이거 아 이제 버닝 AUG도 수룩달 마켓으니까 뽑을 필요도 없고 아 이거 아 그냥 한칸 남긴거 그냥 그거 할걸 철선할걸 아 괜히 내가 욕심냈네 아 진짜 나 진짜 안 뜨는줄 알고 나 진짜 진짜 안 떴으면 진짜 이거 소리 꽥꽥지르고 키보드 자꾸 오지게 쳤어요 진짜로 아니 시청자 다 뜨는데 내 아이디가 안뜰 리가 없지 아 어쨌거나 아 나 이제 체력보면서 게임해야지 아 좋아요 나이스